전화기 시작 안녕 미친 거 같아 이거 그럼 급으로 진행 거의 된 거죠 난 안 믿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출발합니다 오케이 그냥 가는 거야 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야 너무 재밌는데 그거 보니까 만약에 그때 그 게임 안 했으면 못 만났겠네 아 근데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는 봤을 거야? 사실 이런 거 한 번도 안 물어봤죠 그러니까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네 어 이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 좋다 얘기